현대 루템이 개발한 무인 차량 HR 쉐르파입니다. 순수 전기류 구동돼 최대 12시간 구동이 가능하고 펑크 걱정이 없는 에어리스 타이어를 장착한 무인 작전 차량입니다. 장비를 실어 나르는 용도로 쓰일 수 있고 보상자를 안전하게 후송하는 역할도 수행하며 원격 조종으로 작동하는 무기 체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한마디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전천후 작전 차량입니다. 원격 제어는 물론 원거리에서 드론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. 에이다스를 적용해 훈련이 잘 된 군견처럼 주인을 충실히 따라오는 자동 추종 기능도 있습니다. 추가로 완전 자율 제어 컨트롤 시스템도 장착할 수 있어 스스로 전장을 누비며 전투 임무를 수행합니다. 전천후 차량 HR 쉐르파는 험한 지형이 많은 중동 지역 군 관계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.